이쪽으로 와주세요 앞으로 달려오는 경우가 되겠구요 네 사랑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세요 이 모습같은 경우도 추정 능력 진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눈에 띄어 사랑 여기서 이렇게 뺑그르르 돌아 주실 수 있어요? 네 쉬지 말고 뺑그르르 돌아주세요 네 아 옆모습 바로 잘 잡구요 마트 가자구요? 한번 뺑글뺑글 돌아주면 마트 가 드릴게요 뺑글뺑글 돌아주세요 옆모습에서 아주 눈만 조금만 가까워도 바로 얼굴을 눈을 검출해 주는 눈을 보여주고 있구요 프라임에서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잘 잡는 모습 보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뺑글뺑글 돌아 네 그랬어요 네 ła 안urst 감사합니다.